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사회에 정말 실망하는 사건이 또 생겨서 아주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성 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범죄라고 되어 있는데 범죄입니다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오늘 국무회의 통과됐습니다 며칠 전에 26일 날 국회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다른 조치들입니다 국회에서 그걸 말하자면 통과를 시켜서 공표를 해야 법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맨 앞에 표지를 썸네일에 보면 조선시대의 도포자락과 갓을 쓰고 성폭력이 난무하는 텔레그램 등 플랫폼을 처벌하라 하고 시위하는 사진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도덕주의를 부러지지면서 시위하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꼭 그대로입니다 말하자면 조선시대의 도덕위선 국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성에 대해서 성의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완전히 부정하고 군자는 성으로부터 소연해야 됩니다 그런데 섹스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식을 오로지 낳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는 거죠 성의 즐거움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노비와 기생제도 특히 기생제도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여성을 완전히 잠재적인 매춘 상태로 밀어넣게 됩니다 양반의 부인과 며느리들은 그야말로 성적 자유를 완전히 억압을 하고 만일에 남편이 죽으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들은 그 며느리들을 수절 자살로 몰아넣습니다 목숨이라도 끊어주면 고맙죠 수절 자살로 몰아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살하면 홍살문 같은 것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남자 자신은 무한의 무한정한 성적인 방종과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사회가 없죠 그림에 나와 있는 그림을 더 보여줄 수 있나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조선에 대해서 완전히 백치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선시대가 어떤 사회였는지에 대해서 백치들입니다 그리고 중세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에 대해서도 백치들입니다 중세 유럽 사회도 그러니까 조선 선비처럼 조선 선비, 선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늘 기왕에 제가 얘기를 하는 김에 조선 선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조선 선비는 박모라는 양반입니다 양반이 이제 항정도로 쭉 여행을 가는 일기를 자기 일기장에 써놓고 있습니다 쭉 써놓고 있는데 자는 곳마다 기생을 드립니다 매일 밤 바꾸죠 이 밤 기생과 같이 잡니다 이순신 장군도 늘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양반에게 성적인 문란이나 또는 뭐 이런 거는 완전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계속 바꿉니다 기생을 그래서 어느 기생들에 대한 분평까지 남깁니다 이 기생은 뭐 애가 별로다 인물이 뭐 기술이 특별히 좋았다 아주 뭐 특별한 쾌락을 주었다 이런 거를 품평을 다 합니다 품평을 하고 어느 지역에 갔는데 이제 기생이 또 나왔어요 기생을 또 끼고자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이 지역을 지나갈 때 바로 이 방에서 기생을 끼고 잤던 얘기를 회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끼고 잤던 기생은 지금 자기가 끼고 자는 기생의 엄마예요 그런 얘기들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조선의 무슨 선비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런 위선적인 엉터리의 인격들 맨날 시를 쓰면 전부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하고 왕이나 임금을 그리워하고 아 뭐 사미인곡 그 출세를 해보려고 중앙정계에 어떻든 출세를 해보려고 그 말하자면 아부하는 시나 쓰고 앉아있던 인간들을 무슨 조선 선비라고 조선 선비가 학문을 공부했냐 택도 없습니다 과거 공부하는 과거 공부 시험 공부하는 거지 학문을 한 자가 누가 있냐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통과된 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게 종교재판소법이다 우리나라 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고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소지하거나 그러니까 누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그럼 성착취가 뭐냐 성착취에 대한 범죄 조항은 없습니다 성착취라는 게 뭔지에 대한 설명 없습니다 그 법을 읽어보면 뭔가 어떤 매춤 등에 관련되는 것 또는 그 포르노 예를 들어서 포르노그래피를 만들어서 무슨 반포를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하는 그 일체 또는 그거를 찍을 때 돈을 주어서 고용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런 것 일체 그러니까 모든 성착취물에 해당이 되죠 성, 말하자면 포르노그래피 정부에 해당이 되는 이름입니다 그냥 성착취물입니다 그게 그 성착취물에 대한 판단은 물론 판사가 하죠 소지하기만 해도 그리고 보기만 해도 징역 3년까지를 때릴 수 있습니다 벌금은 3천만 원까지 때립니다 소지하거나 자기 핸드폰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핸드폰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보면 3년입니다 보면 3년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보는데 왜? 누가 알아? 압니다 여러분 내가 내 집에서 보는데 누가 알아? 안심하지 마십시오 검찰이 무언가의 다른 일로 내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는데 가서 쫙 포렌식을 하고 복사를 하잖아요 그 내 기록 전부가 다 나옵니다 그걸 검찰이 갖고 있는 겁니다 검찰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원래 압수수색을 할 때는 압수수색의 물건을 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서류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압수 목적에 해당되는 그 서류만 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오렌식 해가지고 내가 무슨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사항만 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부를 쫙 뺏겨 가지고 갖고 있다가 정규제 잘 들어와서 반가워 하고 쫙 보면 너 자식 포르나물을 봤네 일단 징역 3년형으로 포르나물 봉구로 딱 엮어가지고 집어넣어 놓고 다른 죄를 조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실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전부 범죄 혐의자로 만드는 희한한 법, 반자유의 법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성 운동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성착취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죄 그리고 악성인 게 목적 조항이 없습니다 반포하거나 누구에게 매매해서 팔거나 이런 목적 조항이 없습니다 목적 없는 단순 시청 이거 저는 무조건 위원이라고 보지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힘당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전원 본회의에서 그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서 지금 국회로 넘겼습니다 이런 법에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원적이고 자유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통과를 시켰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를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제작자도 처벌할 수 있고 보기만 하면 다른 목적 없이 그냥 누가 보내길래 한번 봤다 처벌입니다 범죄형량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수준으로 늘려서 7년 징역 불법 촬영물을 만든 말하자면 공급자는 7년 징역까지 차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벌금입니다 협박 강요 징역 1년 이상 청소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중처벌하는 거죠 여성인권진흥원의 정의에 따르면 금전을 대가로 신체를 양도 신체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매춘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날은 없죠 지금 오른쪽에 딥페이크 범죄 처벌 형량은 이렇게 되어 있는 제 얼굴 지은 이 부분에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폭력과 아무 관계없이도 무조건 칩니다 폭력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다 이런 나라가 없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맨날 자유 자유 웃기지만 인간에 대해서 무슨 이해도 없으면서 무슨 자유야 웃기지 마 당신이 무슨 자유야 인간의 내밀한 사적 자유의 기본은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유야 할 자유입니다 자유야 할 자유 남자든 여자든 사적 자유 중에 가장 은밀한 그야말로 완전한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 선 자유야 할 자유입니다 그건 인간만이 하는 행위거든요 포르노를 볼 자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춘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매춘금지 저는 도대체가 이게 옆에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복잡한 표는 낙태,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이런 게 허용이 되어 있느냐 금지되어 있느냐를 국가별로 쭉 정리를 해본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하나 리터머스 시험지가 되는 거죠 낙태,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주요 사회적 금기에 대한 OECD 34개 나라의 방침 2015년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입니다 누가 참 고맙게도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포르노를 볼 자유 만들 자유를 당연히 포함하는 겁니다 성인물이 없다 성인물이 규제되는 나라다 이거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자유가 없는 겁니다 1984의 나라 언제든지 누가 내 검찰이, 경찰이 내 휴대폰을 포렌식에서 딱 추려보면 아 이 친구 포르노 봤군 불러봐, 전화해봐 이 나라에 자유할 자유가 있나요? 지금 여기에 사회적 금기에 대한 표 여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 이런 게 왜? 그건 당연 자유니까 사적 자유의 가장 기본에 속하는 거거든요 인간인 이유, 인간인 이상 이건 무조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적 자유의 가장 은밀하고 사회가 들여다보아서는 안 되는 저는 그냥 포르노를 볼 자유까지 국가가 통제한다 국가가 금지한다 저는 이게 기업할 자유 무슨 경제생활화할 자유 사유재산에 대한 자유 신체의 자유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검사 출신이 되어서 그래요 검사들은 자유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헌법조항에 그 많은 조항이 전부 검찰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신체의 자유, 불법적으로 질문해서는 안 되고 답변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쫙 나오는 그 모든 자유가 사실은 검찰권에 대해서 자유입니다 그런데 보수가 그 검사를 그 정치검사를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자가 뭘 자유를 알아요? 이 표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맨 위에 그리스가 낙태 허용, 매춘 허용, 사촌결혼 허용,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포르노 허용되어 있고 대마초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 한 종목입니다 네덜란드 낙태 허용, 매춘 허용, 사촌결혼도 허용되어 있고 동성결혼 허용, 포르노 허용, 대마초 허용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항목에 모든 게 다 허용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 노르웨이 낙태 허용, 매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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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적으로 허용 대마초, 어떤 조건에서는 대마초 허용된다 예를 들어 질병치료 목적이다, 어쩌고 저쩌고 조건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낙태는 금지되어 있지만 매춘이 허용되어 있고 사촌결혼 허용, 동성결혼도 허용, 포르노 허용, 대마초 금지 덴마크 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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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독일 허용, 허용, 허용 동성결혼은 부분적으로 허용 포르노 허용, 대마초도 부분적으로 허용 룩셈부르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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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멕시코 다 허용 미국 지금 낙태는 굉장히 논란이 있죠 미국은 허용 그런데 최근에는 공화당도 어떤 조건화에서는 낙태할 수 있도록 또 시기를 좀 늦춰준다던가 허용 매춘 부분적으로 허용 매춘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 있는 OECD 국가들이죠 OECD 34개 국가 중에 매춘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이요 낙태,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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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입니다 그럼 한국이 매춘이 없나 도체 주택가까지 파고들어서 난리입니다 매일 날라옵니다 자기소개하는 이 모든 게 금지되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주 소위 우파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게 다 허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6개 한국 전부 금지입니다 이 나라가 자유주의하는 나라 맞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독재국가입니다 완전히 1984의 나라 1984 소설을 보십시오 우리의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가 그 여자를 만나고 가서 혁명을 하듯이 정말 어두운 빌딩에 파괴되고 남은 빌딩에 들어가서 섹스를 하죠 반항이죠 반란입니다 물론 나중에 잡혀가서 너무 많은 고문을 받고 그 고문 끝에 대형 빅브라더를 찬양을 하고 울부짖으면서 죽게 됩니다 저는 속이 많이 상하면 그때는 1984를 꺼내서 읽어보는 종종 그런 과정을 거쳐요 윤석열 정부에 계신 여러분들께 정말 부탁합니다 그리고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26일 날 26일이군요 26일 날 저는 찬성을 했거든요 여러분 포르노를 볼 자유를 허해해 주십시오 저요 저 포르노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항상 옳은 얘기를 떠들고 다니니까 제 친구들도 저를 아주 무슨 군자인 줄 알고 보내주지도 않아요 고르노를 볼 자유를 허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부터 조선일보가 딥페이크를 조지느라고 난리를 뜨더니 이 캠페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좌우가 없습니다 전부 조선시대에 조선시대로 돌아간 겁니다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성매매금지법도 사실은 철폐되어야 되는 법입니다 자유의 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거기서 무슨 예술이 나오고 그런 거지 성의 억압이 있는 나라에서 무슨 예술이 나오고 문화가 꼽히고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을 거대한 이상한 기독교 감옥으로 만들려는 그런 말씀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처벌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돼요 조선시대 위선 국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국힘당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과 한덕수 등등의 참 우리나라는 정말 저는 이 권력 좀 가진 부인들의 부인들이 권력자의 부인들이 무슨 뭐 갤러리 이런 거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구역질의 일이 납니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도 코바나 콘텐츠라고 미술 그림 장사하던 분이 한덕수 총리 부인도 갤러리 해요 세금 안내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세금이 안 따라 붙는 분야 참 고관대작의 부인들이 전부 갤러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데 성매매 금지시키고 자유의 성이 보장 안 되고 예술도 못하게 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윤 대통령 한덕수 총리 예술도 아예 못하게 하죠 뭡니까 미치광이 짓 처럼 하는데 어디 저 대학로 가서 연극 다 문 닫아라 그래요 그 수위 굉장히 높잖아요 그 다 문 닫아라 그래요 모든 영화 다 검열해서 치마 약간만 높게 나오면 다 금지시켜버리죠 어떻습니까 아예 그냥 성매매 착취법 제1조에다가 자위금지 딱 써 붙이죠 어때요 영터리 같은 아래로 바라보 2 1 3 4 5 6 7 7 7 9